1990년도에 As construction workers cleared the site in downtown Athens for the foundations of a new museum of modern art, they found the traces of law's structure sitting on the bedlock. 자, 1990년도에요. 자, 뭐 뭐 할 때죠? As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왔네, 그쵸? 베이비 주어 동사 왔고, 콤마 찍고 주어 동사 하니깐, 자 주어 동사, as 뭐 뭐 할 때. 자, 이 건설,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이 건설 노동자들이 클리어하면 치우다, 깨끗하게 치우다, 청소하다듯이야. 어떤 한 지역을, 그쵸? 어디? 자, 이 아테네죠? 이 아테네 시내에, 아테네 시내에 한 공간을, 한 지역을 치웠어요. 자, 뭘 위해서? For the foundations of a new museum of modern art, 현대 예술을 위한 새로운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치? 어, 그 설립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시내 아테네의 한 부지, 땅이죠? 한 땅을 깨끗하게 치웠을 때, 그들이 자,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뭘? 하나의 큰 구조물이, 구조물이 그 안반이죠. 안반, 그 제일 밑에 파였을 때, 제일 밑에 그 파이, 안반이죠. 이 안반 위에, 안반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그죠? 예, 설치하고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는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치우다 보니까, 어, 여기 옛날에 여기 뭐가 있었구나, 큰 구조물이 있었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요. 알겠죠? 예, 파다 보니까, 그 안반 위에 보니까, 아, 여기 옛날에 뭔가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다는 걸, 그 흔적을 발견한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어, 그 한 빌딩이, 빌딩 하나가, 이 똑같은 공간, 빌딩 하나가, 여기에, 그쵸? 어, 이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 노동자들이 치운 것은 과거인데, 자, 치운 게 과거인데, 이미 이 건물 하나가, 이 공간에 있었던 것은, 그쵸? 과거완료입니다. 건물 하나가, 이 공간에, 이 공간에, 언제? Two and a half thousand years ago니까,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에, 이 똑같은 공간에 건물 하나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500년 전, 그 당시만 해도, It was a part, 이때 있으면 볼까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이, Was a part of wooded sanctuary. 나무로 만든, 하나의 신전, 나무로 만든 신전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Outside the original city walls. 자, 이 도시 성벽 바깥쪽에, 도시 성벽 바깥쪽에, 그치? 나무로 만들어진 한 신전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On the banks of the river, 일리소소. 일리소소라는, 그쵸? 소스라는, 그쵸? 일리소소라고 하는 강, 강뚜기 위에, 강뚜기 위에, 그치? 강뚜기 위에. 자, 나무로 만들어진 이 신전, 그쵸? 신전의 일부였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여기. The excavation, excavation 하면, 발굴이죠, 발굴. 그 발굴, 땅을 파헤치는, 그 발굴이 살아낸 거죠? Uncovered, 뭘? Remains of jeneism. 체육관과 wrestling, 경기장,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는 곳, 그쵸? 다리실과, 그 다음에 목욕탕. 이 목욕탕의 어떤, 뭡니까? Bath, 그것의 흔적, 유물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 발굴 작업이, 알겠죠? 네. This had been a place. 자, 이곳이, 자, 이곳이 바로, 자, 이곳이 바로, 자, 운동과, 그 다음에, 자, athletics, 체육과 운동을 위한 장소였었던 겁니다. 알겠죠? 장소였던 것입니다. 발굴한 것은 과거지만, 이 전에, 발굴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운동과 체육을 위한 공간이었던 것은 더 먼저이기 때문에 과거 알려죠. 이곳이, 그쵸? 이곳이, 아까 보였던 이곳이. 알겠죠? 네. 네. 자, 그곳에서, 네. 이곳에서, 바로 장소였던 관계부사죠? 네. The young man of Athens,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had to train, 자, 훈련을 했죠? 자, 뭐하기 위해 훈련을 했습니까? Become soldiers and citizens. 군인과 시민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하지만,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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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it was more than just the center for physical improvement. 자, 하지만 말이죠. it was more than, 하지만 그것은, 바로 뭡니까? physical improvement. 자, 시작. 하지만 그것은, 시작. 하지만 그것은, 그것은 뭡니까? 물리적인, 그쵸? 향상. 물리적인 향상을 위한, 육체적인, 그쵸? 육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향상을 위한, 그치? 그러한 중심지 이상이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운동을 위해서, 그쵸? 단지 운동을 잘하기 위한, 그런 체육관 개념, 그쵸? 육체적인 그런 향상을 위한, 그런 센터의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고고학자들이 이제 곧 깨달았죠. 고고학자들이 곧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 타동사 대함에 대시 왔으니까, 이 답은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 되겠죠.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곧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they have fou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ites in all of Western European intellectual culture, a site referred to continually by history's greatest philosophers. 알겠죠? 네. 자, 이 사람들이 곧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아, 자기들이 운동을 위한, 그쵸? 육체 향상을 위한 그냥 센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가장 대단한, 가장 중요한 그 지역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쵸? 어디에 있어요? 이 서유럽의, 자, 지식 문화. 그쵸? 네. 서유럽의, 모든 서유럽의 지식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땅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이 과거고, 발견했을 때 더 먼저죠. 즉, 어떤 땅이었냐? 그 땅이 무슨 땅이었냐? 발견한 땅이 드디어 무슨 땅이었냐? refer to. 자, refer to는 뭐야? 뭐뭐를 언급하다 뜻인데, 수동태니까 언급되어지는. 자, refer to continually by history.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의해서, 그쵸? 의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언급되어지는, 말되어지는, 그쵸? 말되어지는 그런 땅이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Lycium of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학교가 있었던, 그 부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부지가 어디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만든 학교.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자, 이것이 바로 뭐였다? 예, 세계에서 최초 대학, 세계의 최초 대학인, 그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교, 학교를, 학교가 있었던, 그 부지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38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잠시 후, 39분에서 뵐게요. 네, 자, 바이바이. 자, 바이바이.